안녕하세요.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은 악세사리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 악세사리가 좀 많이들 운이 더 오셔서 제가 얘를 표를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. 여기 보시면 좀 지저분한 옆모습이 다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캡쳐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빛반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캡쳐해서 보셔서 주문 가능하시고요. 여기 앞에 있는 이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. 1번, 2번, 3번, 4번에서 여기 15번, 16번, 17번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거는 지금 재고가 없어서 그런데 더 들어올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생기게 되면 저희가 또 올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랑 같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스윙글, 저의 스윙글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얘도 이제 더 나오게 되면은 또 사진을 올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캡쳐해서 보시고 필요하신 거는 또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. 좀 오래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사진을 찍어서 스윙글 다는 법은 제가 거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문의는 항상 저희 센터 번호로 제 핸드폰 번호로 주시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